그래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괜찮은 거 살려면 한 3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 만원만 받고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분양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그리고 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정확하게 시작이 됐던 것은 최초에는 2007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참여정부 때에도 부작용이 꽤 많이 있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많이 억제를 시켰는데 단점으로서는 로또 분양을 양산을 했어요. 갑자기 너무 저렴하게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시세는 높으니까 이 분양을 받는 첫 번째 구입하신 그분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또한 건설업체에서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수익이 적으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 당시에도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여드리면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표로 뽑아봤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2007년 이후에 공급량이 극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정도 이상은 분양가를 받지 말아라. 택지 비용은 땅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건축비는 정부에서 산정한 거랑 가산비용을 더하겠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을 곳은 강남권인데 여기서는 그 허그의 규제를 받아서 후분양으로 많이 돌아섰었죠. 이에 다시 분양가를 높게 못 받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최근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대전이나 대구, 광주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을 앞에서 견인해서 끌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재건축만 죽이면 걔네만 저렴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를 억지로 이렇게 내리는 것은 임금 집값에 잠시 동안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괜찮은 거 살려면 한 3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 만 원만 받고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그 공장에서는 이미 만들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헐값에 1만 원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그 공장에서 나오는 거를 줄 서 있다가 운 좋게 처음으로 최초 구입하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저렴하게 1만 원에 샀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공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공기청정기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수익이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안 만들고 대신 다른 물건들만 열심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이미 나와 있던 오래된 중고 공기청정기들 있죠? 그런 애들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중고가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새 기계가 안 나오니까 30, 40, 50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이 지나면 가격 폭등이 오는 거죠. 처음에 운 좋게 1만 원의 분양을 받은 그 공기청정기를 어떤 사람이 중고 시장에 20만 원에 팔아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1만 원 들어서 19만 원을 벌었으니까 로또 분양을 받은 거죠. 원래는 제조업체에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걸 운 좋게 사온 그 사람이 수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장 가격은 더욱 높아지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아파트 공급 자체가 위축이 되잖아요. 공급이 안 되면 새 집이 부족하니까 새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또 이걸 투자로 생각해서 로또를 맞아 봐야겠다. 로또 청약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줄 쓰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럼 그걸 생각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버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전세로만 가요. 집은 안 나오고 새 집은 공급이 안 나는데 전세로 들어가고 로또 청약을 위해서 전세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 동안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칩샘TV였습니다.